어 이거 또 저현동씨 다섯번째 맵 이번엔 5% 아까 방금 10%인데 5%면 약간 좀 힘좀 쓸 정도 오른손 정도 써줘야 될 정도거든요 빨리 가자 아 뭐야 이거 망아놨군요 시간은 없고 망아름 났고 대포는 계속 나온다 유도탄이고요 빨리 지나가 빨라쇠가 쫓아오거든 침착하게 무시해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와우 오케이 잘 만들었어 뭐야 새로나온 기둥 아 속았다 아하하하 다왔는데 이걸 야비롭게 이렇게 해놔? 쓰읍 아하하 오케이 근데 저 마지막 거 어떻게 가지? 빨간색이 미리 올라올텐데 침착하게 여기까지 좋고요 버섯 어디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좋아요 조심해 낑긴다잉 침착한 회오리킥 내려와 아 쟤 안내려와 뭐야 사람도 살지 살았는데 내려와 아 녀석 엄청 안내려오네 더 빨리 가야되는건가 여우쓰 여우쓰 다음 레인지헬님 회갈 감사합니다 복귀님 추천행님 단풍단풍님 고마워요 회갈 환영하구요 아유 뭐 형도씨 좀 약하네 다음 뭐 5% 정도야 뭐 0.5%도 아니고 1 2 2 2 3 2 3 5 8 9 10